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주 튤립 명소로 유명한 무남생태공원을 소개합니다. 무남생태공원은 생활쓰레기 매립장이었던 곳을 안정화 작업을 거친 후 2010년 도시명 테마공원으로 개장한 곳으로 생태공원, 웰빙공원, 가족공원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4월 8일 방문했는데 개화현황은 대부분 만개했지만 아직 피지 않은 꽃도 있어요. 지금부터 다음주까지는 예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생태공원에는 생태습지원, 수목원, 생태탐방로 등이 있고 웰빙공원에는 건강숲체험장, 테마웰빙숲, 농구장 등이 있으며 가족공원에는 조깅코스, 캠핑장, 바베큐장 등이 있어요. 또한 유아누리터, 인공폭포, 숲체험장 등 다양한 시설이 있어서 가족들이 함께하기 제격인 곳입니다. 특히 매년 4월 각양각색의 튤립이 만개하여 튤립 명소로 알려져 있고 지금 튤립보기 딱 좋은 시기로 꼭 방문해보면 좋겠네요. 다양한 색깔의 튤립은 각각의 꽃말이 있는데 빨간 튤립은 영원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노란 튤립은 희망, 행복, 짝사랑,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하얀 튤립은 순수함, 추억, 시련, 새로운 시작 보라색 튤립은 영원한 사랑 핑크 튤립은 사랑, 애정과 배려 마지막으로 은은한 오렌지빛에 노란 테두리가 섞여 있어 사랑받고 있는 아름다운 망고 튤립은 사랑의 유혹, 사랑의 고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AR 기술을 활용해 무남생태공원에 AR 동물원을 조성했으며 AR 동물원에서는 호랑이, 코끼리, 기린, 악어, 코뿔소, 고릴라, 판다와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 귀신고래 등의 십여종의 가상동물을 체험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앱을 깔고 카메라를 켜면 동물들이 보이는 시스템으로 미리 앱을 설치해 가시는 것이 편리하다고 합니다. 다 피지 않아도 너무 예쁜 튤립, 추운 겨울을 지나 아름다운 봄꽃들 많지만 무남생태공원의 튤립정원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주차하기도 좋고 탁 트인 정원에 반려견도 함께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서 참 좋아요. 저는 평일에 방문해서 사람이 적었는데 휴일에는 좀 붐빌 것 같아요. 재미있는 놀이터에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한 것 같아요. 산책하기도 좋은 무남생태공원 방문하셔서 튤립도 보고 멋진 추억사진도 남기고 즐거운 시간 보내면 참 좋겠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